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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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돌아가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라이브 찍지 오랜만에 봤을 텐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연습실 그림이 되게 연습실 배경이 되게 오랜만이죠 마지막에 댄스 중에 한 게 언제지? 저는 오늘 스케줄을 하고 숙소로 갔는데 갑자기 오늘 되게 일찍 끝났어요 스케줄이 그래가지고 오늘 딱 그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싸우기 왔습니다 오늘은 기획을 한 번 틀렸어야겠다 오늘은 업로드 못했었던 스몹 챌린지 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지? 따로 틱톡에 못 올렸어가지고 그냥 댄스 챌린지 해버리고 댄스 챌린지 해버리고 댄스 챌린지 해버리고 댄스 챌린지 해버리고 그 작년인가? 작년 연말 시선시 컨셉이 약간 Y2K였잖아요 가요대 축제인가 아마 그 땜블디 오랜만에 기억나면 할게요 기억나면 아마 몸이 기억할 거예요 뭐 약간 새로운 필터를 해봤는데 새로운 필터를 해봤는데 약간 화질이 안 좋은 필터? 일단 노래를 틀고 멍풀고 좀 해볼까요? 6시 얼마인지 여기? 6시 100일 모르는 말이야 아니야 5도 정도 뭐가 있지? 네 5도 정도 멍풀어야 되니까 약간 잔잔한 노래로 10분 정도 4시 2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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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 12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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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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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형이랑 같이 찍었다고 하는 거 그게 좋은데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10번은 찍은 거였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한 두세 번 찍으면 괜찮거든요 제이크 형이 자꾸 한 번도 한 번도 해가지고 다음 오케이 보브 모르다 광고타임 광고타임 마시는 거에요 광고타임 오븐 광고타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좋아진다 오케이 다른 거 댄스장 그렇게 많이는 할 수 없어가지고 시간이 났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싶은 거 있으면 Ready? 잠깐만 이거 그리고 어떤 댄서분이 만드신 안무를 저랑 성훈이 형이랑 제이크 형이 땄었거든요 틱톡 찍으려고 근데 아직 못 찍었어요 오케이 이거 먼저 댄스장에서 보여드리고 지금 제대로 한 번 찍어볼게요 셋이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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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옛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열라서, 열라서, 그 뭐지? 가요대 축제. 작년에 했던 거. 가요대 축제. 와 진짜 오랜만에. 잠깐만. 너무 무서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가요대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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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나온다 여기인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준이가? 왜오고 있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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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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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속하러 가르던 내 정신 보라 먼저 내 정코미 PRDX 인데 내 맘에 속해 Like Paradox, like Paradox, like Paradox No Paradox, no Paradox, no Paradox Like Paradox, like Paradox, like Paradox Like Paradox, like Paradox, like Paradox Like Paradox, like Paradox We bump it up, got the ball your love Like that chicken man, you're not a new day Hey, who's so far, like Paradox So I don't want to show you So call me PRDX 인데 So come on, come on, hey, what's up, you go, hey I don't want to sh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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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ow are you?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이거 다 틀리고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저런 이 정도 이쪽이었구만 이쪽이네 이쪽인가? 모르겠다 좋아 다른 거 있었나? 뭐가 있어요? 마마도 좋아 노래가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 뭐 하나 댄스잠이니까 힙한 거 올려주세요 더워 근데 엔진분들이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이 너무 추워져서 입고 오라고 했는데 안 춥던데요 저희가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네요 그렇죠 솔직히 오늘 낮에 촬영했는데 하나도 안 추웠어요 쌀쌀한 게 오케이 오케이 날씨 여정입니다 슬립... 슬립백 요즘 포인트가 있던데 할 수 있는데 아직 아직 10분에 7 정도 10분에 7 정도 진짜 연습해서 한번 보여줘야겠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저는 안 뜨게 하는 쪽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안 하는 할 수 있는지 안 할게 나 희승이 형 찍은 거니까 나중에 거기 좀 오케이, 라스트 아무거나 더워 손에 반지 있어?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펌세험펌자 그거 하고 끝낼까요? 오케이 맞지? 맞지? 아이아이아 아이아이아 뭐지?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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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거야 눈이 있는데 눈이 눈이 cooperate 아니 눈이 어디인다? 우와 흘러뇨 이것도... 그리고 뭐였지? 스포해드릴까요? 여기서 진짜 크게 틀고 싶어요 어제 여기서 했었는데 너무 습하고 싶어요 이 안무 진짜 좋아요 이번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그래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무 진짜 좋아하겠다 뭔가요 특히 제 파트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어 특히 제 파트 진짜 좋아하겠다 모든 파트가 좋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파트는 제 파트 어딘지 말할 수 있고 근데 제 파트가 진짜 좋네 너무 하고 싶다 너무 좋던데 한 한 달? 한 달 달라고 이렇게 조금만 참아주시고 진짜 뭔가 노래 진짜 대박이고 안무도 진짜 좋고 챌린지 약간 챌린지 챌린지 쪽 다 엔지 여러분들께 챌린지 찍으실 수 있으면 옛날에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못하잖아요 챌린지 댄서 아니면 솔직히 막 제가 조금 그나마 할 수 있는 이제서야 하는 위키의 안무 포인트 안무를 솔직히 어렵긴 해요 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짠 안무는 좀 어렵긴 한데 여기는 쉽죠 여기는 쉽는데 제가 만약에 앞으로 챌린지를 찍으실 분들은 여기를 좀 잘 짰으면 좋겠어요 막 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슬라이드입니다 멤버들도 어려워했고 이... 이 목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이 형한테 갔어요 너무 좋아서 계속 한 번 더 한 번 하고 이게 슬라이드 에잇백 목이랑 같이 여기 여기 잘 따서 해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짠 자연스러운 파트 저희가 앵클 신어서 잘 안 보이긴 했는데 그 스니커로 하면 이거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파이팅,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 이 정도를 하고 광고가 오랜만에 댄스 좀 했는데 괜찮았죠? 나름 열심히 했죠 생각보다 빡세 어제 트레일러도 나갔고 오늘 방금 10시에 셔츠도 나갔을 텐데 저희 앞으로 내일인가? 내일 뭐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콘텐츠가 너무 열심히 참 좋고 트레일러 좋았죠, 여러 번 트레일러 제가 많았죠, 저번보다 좋다고 진짜 감독님이 감독님만의 그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어제 그저께인가? 어제다 어제 공개... 공개가 한 12시였나? 11시였나? 그쯤이었을 텐데 귀를 한 몇 시간 전에 저희가 봤었거든요 근데 감이 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엔진물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했는데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 색감이 되게 다르지 연기도 되게... 너무 잘하시고 선우연도 되게 잘했죠 쏘아 비하인드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정원이 형이 그럴 거예요 진짜 겁나 웃긴 썰이 있거든요 비하인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원... 정원이 형이 비하인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촬영 비하인드 그리고 11월 17일인가? 감독님 얼마 안 남았어요 오랜만인가... 그래도 6개월이라면 큰... 아주 큰... 큰... 긴... 금밑기를 받쳐주신 엔진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작년에... 작년에... 저번... 5번 트랙보다 타이틀이... 솔직히 빌즈를... 빌즈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빌즈를... 아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데? 뭔가? 그래도... 저는... 빌즈도 좋지만 타이틀...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타이틀 곡 중에서는 이번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다른 멤버들도 그러는데 진짜 이번 타이틀이 저희가 했던 타이틀 곡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은 진짜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는 게 되게 좋으시고 진짜 좋았는데 진짜 아마 그... 처음에 딱 들어가는 베이스를 듣자마자 오우 이랬고요 오우 이랬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응 안무도 진짜 좋으니까 오늘도 아마 12시에 뭐 나갈 것 같은데 스케줄 나왔죠? 뭐 콘텐츠 나왔고 다 본 것 같듯한 이제 뭐 앞으로 뭐 나갈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염색하냐고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오렌지 블러브는 아마 평생 이 노래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적어도 트블럭은 유지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긴 머리도 적긴 하지만 뭔가 트블럭이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머리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됐다 됐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셨습니다 12시에 뭐 나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마 저희는 내일도 안무 연습이 있는데 컴백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이 노래한테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기대해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물론 정설의 5번 트랙은 뭐 그렇다 치고 진짜 좋으니까 오케이, 댄스잼도 좋았죠, 오늘 오늘 끝나고 밤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저는 오늘은 저는 숙소 가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목소리 바이, 안녕 잘 자요, 여러분 자기 전에 12시 넘어서 자요 12시 며칠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 뭐 아무, 뭐 있겠죠? 안녕